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가요계의 밝은 별 이명웅에 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가장 주목할 만한 최신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명웅은 팬앤스타 여론조사에서 베스트서머 뮤직상을 훌륭하게 수상했다. 콘테스트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7월 29일에 종료되며 단 15일간 진행됩니다. 날이 갈수록 그에 대한 투표수는 빠르고 인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명웅은 1억 1800만 표 이상을 얻으며 라이벌 정국을 크게 제치고 네버레트우로 1위를 차지했다. 이명웅이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 그는 베스트윈터 뮤직상도 수상했으며 이제 여름에 또 다른 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속에 이명웅의 강력한 매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이명웅이 연말 TMA 시상식에 참석해 더 많은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따뜻함과 재능은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팬들의 사랑을 받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웅은 여론조사 성공 외에도 눈에 띄는 이벤트와 활동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9월 8일 일본 오사카 교세로돔에서 수상할 예정이다. 이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행사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과거의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웅의 팬 커뮤니티는 국제 여론조사에서 그를 지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이명웅이 다른 유명 아티스트들과 경쟁하는 빌보드 페나미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계속해서 상대를 이겨내고 승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명웅은 뜻깊은 커뮤니티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8월 10일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G2024 한국영화 다양성 주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서 그는 영화 모레아를 소개하고 그의 긍정적인 사회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은 음악과 이벤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4년 서울에서 열리는 홈리스 월드컵 대회에서도 이명웅의 팬클럽도 적극적으로 후원과 지원에 참여해 이명웅에 대한 팬들의 애착과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와 활동을 통해 이명웅은 연예계와 팬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계속해서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의 다가오는 여정을 계속해서 지원합시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